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으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완전한 시행까지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관계자와 전문가가 직접 개정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피해금액의 70%만을 지원하는 등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에 공청회는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책임있는 관계자 참석과 진정성 있는 공청회 재개를 산업부에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피해구제 지원금 및 피해자 인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 절차에 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철의 도시 포항에서 스틸아트가 가득한 문화도시 포항으로 이 중심에는 고 오종욱 조각가가 있습니다. 3일 포항시는 조각가 오종욱 작품 기증식을 개최하고 포항 문화예술발전의 토대를 단단히 했습니다. 포항시는 3일 조각가 오종욱 작품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고 오종욱 작가의 작품 47점과 아카이브 43점의 기증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시는 포항의 문화예술발전과 근현대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하며 오종욱 작가의 자제이자 작품 기증자인 오석진 씨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포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오석진 씨는 스틸아트 뮤지엄을 지향하는 포항시립미술관이 오종욱 작가의 작품이 지닌 가치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중점적으로 조명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는 오종욱 작가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며 한국 철 조각 작품에 대한 연구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기증이 포항시립미술관의 정체성 확립과 스틸아트 컬렉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각가 오종욱은 한국전쟁 이후 국내 미술대학을 통해 배출된 1세대 조각가로 한국 철 용접 조각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맨발 걷기 열풍에 맞춰 맨발로 8선을 선정했습니다. 맨발로 8선은 송도솔밭, 해도도시숲, 흥해 북천수, 기계서숲해 도시숲과 영일대 해수욕장, 흥해 용안리 해변, 형산강 둔치, 오어지 둘레길과 같은 수변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포항시는 보다 나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세족시설 등 편의시설과 걷는 길 인프라를 확충하고 녹색도시 포항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4일 인구정책종합계획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는 포항시 인구현황 및 전망분석,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 및 전략 제시, 토론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시는 지역의 매력도 상승을 통한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경제, 복지, 지역 브랜드 등 5대 전략 목표에 따른 51개 세부사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포항시는 보고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스테이인 포항을 주제로 모래조각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모래조각 작품은 세계의 관광지를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메인 작품은 포항의 상생의 손,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의 에펠탑 등이며, 서부 작품으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의 대표 해양자원인 모래로 만든 작품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문덕 냉천에 위치한 포운교 교각 12개소 구간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포항시는 포운교 야간 경관 조명 설치로 냉천 강변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시는 구룡포 관풍대의 교량에도 경관 조명을 설치하며 포항시의 야경 명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다양한 경관 개선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색다른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7일 포항시 추모공원 설치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사시설 건립 규모, 건립지역 인센티브 등 추모공원 건립 계획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포항시는 10월 중 추모공원 건립 의결 후 11월에는 부지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살기 좋은 포항 시민이 직접 만들어갑니다. 포항시는 2020년 포항시민정책단을 모집하는데요. 포항시민들이 팀을 꾸려 도시환경, 문화예술 등 도시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시민정책단 모집은 8월 27일까지인데요. 포항시 정책기획관 정책팀으로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포항의 더 나은 미래를 얘기하는 의미 있는 목소리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